여러분 매일 한 가지라도 찾아보세요. 성령 속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그거. 그거 하나 지켜내기도 바쁩니다. 그 일을 해내면요. 또 자명한 게 또 나오거든요. 자명한 일을 한번 자명한 쪽으로 발 디디면요.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. 하나님 사도가 되고 끝나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성령 속에 이 수레바퀴 빠지면 끝나요. 여러분 성령의 현존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성령의 진리를 직관하게 됩니다.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. 진리가 분석이 돼요. 선악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. 선악의 식별. 그럼 어떻게 돼요? 진리를 실천해야 이제 안 찜찜하지. 안 그러면 찜찜해요. 자 여기 한번 잘못 들어가면 성령과 하나가 됐어요. 그럼 이게 지금 기도죠. 기독교식으로.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령의 성령과 하나가 되는 순간 성령만 알고 있던 진리가 나한테 알려져요. 다는 아니지만 내 역량에 맞게 알려져요. 그럼 이게 알아지면요. 자명과 찜찜의 느낌으로 애고한테 이 정보가 그대로 이게 진리를 직관한 게 애고한테 그대로 또 직관됩니다. 자명과 찜찜의 느낌으로. 그 느낌을 이제 풀어봐요. 말로. 언어로 풀어보면 선악이 식별되고 진리를 언어화해서 분석적으로 이해가 돼요. 그러고 나면요. 실천 안 하기 겁나 찜찜해집니다. 그렇죠? 이렇게 그러면 실천을 해요. 그럼 실천하다가 이제 또 힘들죠. 진리를 실천하려니까 난관도 많고 역량도 한계가 오고 아이고 죽겠다. 좀 쉬자 하고 딱 쉬자 하고 성령 안에서 쉬면 어떻게 돼요? 진리가 직관되면서 자명찜찜 느낌이 오면서 진리가 분석되면서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돼요. 정말 힘든데? 내 역량에서 한계가 아닌데? 몰라 명상을 하자 하면 이게 제 하루 일과거든요. 죽겠어요. 죽겠거든요. 아 정말 아버지 정말 강의도 오늘 많이 했고 연구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잠깐 쉴게요. 딱 참나 현존. 자성 직관. 좋은 아이디어. 빨리 컴퓨터를 켜야겠다. 요즘은 더 좋아요. 최악이에요. 스마트폰의 노예죠. 스마트폰을 켜야겠다. 스마트폰으로 다 작업할 수 있거든요. 여러분 직업과 함께 굴러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하시는 직업하기 전에 직업 일과 시작되기 전에 명상 좀 해보세요. 또 중간중간 명상이 들어보세요. 그러면 뭔가 또 자명한 게 와요. 그러면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에 더 맞겠다. 이게 와요. 그럼 또 실천해보는. 하고 나면요. 또 한계단 올라간 셈이 돼서 자 내가 좀 더 전진했죠. 실천까지 가면 내 몸이 앞으로 좀 갔죠. 전진하면 어떻게 될까요? 더 앞이 보이겠죠. 자동으로. 이게 이게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. 자 이게 내비인데 내비 켜져요. 내비가 앞을 가리켜요. 그럼 그 내비대로 가봐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내비는. 이제 좀 그러면 여러분 내비가 앞을 비춰줘서 그 길까지 갔더니 이제 차가 쉬게 하나요? 이제 내비에서 가라는데 왔다 하는 순간 내비가 뭐 어떡하죠? 그만큼 또 앞을 가리키죠. 거기까지만 가볼까?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? 내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? 딱 그 기분입니다. 제가. 내비를 꼭 박살내버리든지 해야지. 명상에 안 들어야지 멈추지. 명상에 드는 순간 또 앞이 보입니다.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걸 다 바탕으로 해서 그 앞에 자명한 게 또 나옵니다. 그래서 한 번 들어서면요. 여러분은 빠져나갈 수 없다.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시면 이제 진짜 나 당했다 하면 일지보살이. 완전 당했다. 완전 엮였다. 일지보살. 제가 일지보살 어디까지 비유했나요? 연가시가 내 뇌를 조종하고 있다까지. 당했다.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됐다. 성령이라는 연가시가 나를 이제 이 길로 인도하고 있다. 내 뇌에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회로가 깔려버렸다. 큰일 났다. 그게 일지보살이에요. 큰일 났다. 기독교로 하면 성화예요. 거룩해져 버렸다. 이렇게까지 거룩해지려고는 안 했는데 지금 뜻한 바와 달리 거룩해져 버렸다.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느껴지고 실천 안 하면 죽겠고 하다가 보니 돌겠다. 지금 십자가에 매달릴 판국인데 계속 내 안에서는 이게 돌아간다.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가다가다 그 끝에 예수님이나 이런 성인들의 경직까지 가는 거예요. 그분들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한테 낚이신 분들이죠. 이렇게 아시면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